자 여러분, 요즘 진짜 대란이다. 오,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야, 뭐야, 지금 당장 링크 좌표 보내! 해서 구매한 제품이거든요. 진짜 미친 좋아. 근데 이렇게 잘하는 브랜드가 영업을 안 했고 돋자진다. 하, 6년 만에 미친놈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자, 이번 달에도 잊지 않고 또 온 이달의 아랑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달에는 제가 패션템을 소개해서 잘 산 명품들부터 요즘 정말 스테디한 제품들까지 소개를 해드렸다면 이번 달에는요, 뷰티뿐만 아니라 패션, 디바이스, 신제품까지도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지난달에 뷰티템 소개 안 했잖아요.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광고 없이 믿고 보는 송아랑의 이달의 아랑템 영상 보러 가실까요? 시작합니다. 우리 물랑이분들, 처음으로는요 패션템 하나만 딱 소개하고 갈게요. 지난달에도 소개했었던 제품인데 너무 좋아서 다른 버전으로 재구매한 제품이 딱 하나 있어요. 자, 맛댕킴 가방이거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맛댕킴 가방이 너무 좋다라고 소개를 했었고 나일론 소재다 보니까 프라다 느낌도 난다고 했었는데요. 맞아요. 그 느낌의 그 가방을 조금 더 큰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직장인 분들부터 대학생 분들 혹은 이제 학생 물랑이 분들한테도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사이즈가 스탠드 오일의 오블롱백 있죠? 그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단 차이 딱 하나 있다면 위에 지퍼가 달려있어. 그래서 물건을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닫고 열 수 있다라는 거 보관할 수 있다라는 게 마음에 들고요. 직사각형의 가로 넓이가 넓다 보니까요. 물건 수납이 너무 잘 돼요. 완전 칭찬할 점 하나 더 아이패드가 들어가요. 제가 노트북까지 넣어보려고 했었거든요. 노트북 13인치는 위로 조금 빠져나오다 보니까 약간 아슬아슬한 느낌이 있는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아이패드의 11.9인치는 완벽하게 수납이 되다 보니까 이 점에서도 완전 칭찬. 프라다 백이랑 진짜 비슷하거든요. 프라다 백이 나일론 소재라서 그런 느낌이 들지만 스트랩이랑 배색 포인트는 가죽 끈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가죽을 제가 찾아보니까 소가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느낄 수 있다 보니까 저는 가격 대비 굉장히 만족스럽고 추천드리고 싶어서 오늘 패션템 중에서는 이거 딱 하나 가지고 왔어요. 두 번째는 디바이스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요즘 진짜 대란이다. 품절 나서 못 구한다. 이거 정말 구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메디큐브의 부스터 프로가 출시가 됐습니다. 제가 디바이스 하나만큼은 정말 좋아하잖아요. 제가 디바이스를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요즘에는 제가 제조사 찾아다니면서 디바이스 미팅도 하거든요.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이 기술력을 어떻게 접목을 시키는지 회로운 얘기도 들으면서 임상 결과 얘기도 듣는데 기존에 메디큐브가 너무 잘하기도 했었는데 각각 하나씩 사다 보니까 공간 차지도 많이 해. 매번 다른 제품 충전하기 너무 불편해. 너무 귀찮았거든요. 그걸 단 하나로 합쳐버린 약간 어벤져스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부터 장단점 이 제품이 어디에 특화돼서 좋은지까지도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정말 잘 쓰고 애정하는 모드는요. 부스터 힐러 모드랑 미세전류 모드요. 부스터 힐러 모드 제가 임상 결과도 찾아봤거든요. 안에 멜라닌 색소랑 기미 잡티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 부스터 힐러 모드를 잘 사용해주면 색소침착뿐만 아니라 화장품 흡수율도 높여질 수 있어서 만족스럽고 저는 은근히 괜찮았던 게 미세전류 모드거든요. 그 미세전류 모드가 피부에 탄력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턱 아래쪽에 포인트로 사용해줬을 때 만족도가 높았어서 요즘에 미세전류 모드를 가장 애정해서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에어샷은 사실 기존이랑 거의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기존 에어샷도 4단계씩 쓰던 사람으로서 기존의 에어샷이랑 크게 다른 느낌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런 거는 굳이 단점은 아니지만 그 점에서는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또 다이슨 에어레콘일 줄 알았죠? 아니에요. 다이슨에서 이번에 신상이 출시가 됐어요. 뉴 다이슨 에어 스트레이트너 스트레이트 맞나? 그거일 것 같은데 슈퍼소닉이랑 스트레이트 두 가지를 하나로 합쳤어요. 드라이기도 가능하고요. 스트레이트 기능도 있어서 두 가지를 한 번에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더라고요. 다이슨의 슈퍼소닉 같이 드라이기 바람이 이 토출구를 통해서 나오면서 건조된 모발 그리고 젖은 모발 둘 다 쓸 수가 있다고 해요. 제가 기존에 스트레이트너 쓰면서 진짜 딱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거 하나가 모발을 건조시키고 사용을 해야 돼서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마른 모발에 그냥 쭉 쓸 수도 있고 모발이 젖은 상태에서 말리면서 스트레이트를 쓸 수도 있어서 이 점에서는 진짜 합격! 오!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모발이 얇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완전 치명적인 단점. 여러분 이거는 꼭 아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냐면요. 배터리가요. 완전 커요. 다이슨 스트레이트너는 이렇게 가볍고 얄쌍하고 심지어 무게도 나쁘지 않아. 이거 예전에 애기 때 저희 아빠가 핸드폰 이만한 거 들고 다녔었거든요. 어 여보세요. 어 내가 어 지금 글로 가고 있어. 이랬었던 거 제가 기억에 있거든요. 딱 그 핸드폰 사이즈예요. 제가 이거 때문에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걸 어디다 꽂아놓으려고 했는데 꽂아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꽂으려면 옆에 있는 애들 두 개가 약간 치워줘야 돼. 그래서 몰랑이분들 집에서 쓰는 용도로는 괜찮지만 이걸 어디 여행용으로 들고 다니거나 휴대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점 무게감에서 약간 아쉽다라는 점은 알려드릴게요. 다음은 여러분 이거 저의 꿀템이에요. 사실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 저의 팀원 중에 편집자님이 계신데 그 편집자님이 엄청난 코덕이란 말이죠. 그 코덕 편집자님이 얘기하기를 톤업이 되는 크림인데 바르고 잘 수 있어요. 진짜 리얼 파데 프리예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진짜 귀가 싹 열려가지고 뭐야 뭐야 지금 당장 링크 좌표 보내! 해서 구매한 제품이거든요. 짜잔 여러분 하킴 코스메틱의 알프 26 갈라토닉 크림이랑 알프 37 라바도 에센셜 비비예요. 진짜 많은 비비, 진짜 많은 톤업 크림 진짜 많은 부스팅 제품들을 써봤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애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알프 26의 갈라토닉 크림 같은 경우에는 바르고 잘 수 있는 크림이고요. 파데도 아니고요. 약간 비비 크림도 아니고 톤업 크림도 아닌 광채를 잘 잡아주다 보니까 스킨케어인데 이 스킨케어를 바르면 피부가 맑아지는 느낌 피부가 맑아지고 살짝 톤업이 되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고 육안으로도 차이가 있어요. 제가 진짜 추천하는 거예요. 이거 에센셜 비비요. 진짜 진짜 좋아. 너무 좋아. 미쳤어요, 여러분. 내가 진짜 좋은 제품 만나면 약간 성질이 나거든요. 니들은 외계인이 만들었니? 도대체 내부에 있는 BM님은 누구시지? 나 그 BM님 만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잘하면 짜증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하는 브랜드가 영업을 안 해. 그럼 더 짜증 나. 제가 써봤던 제품들 중에서 그 어떠한 비비 크림이랑 비교해도 가장 가볍고 에어리한 느낌이 들어요. 보통 비비 크림이라고 하면 바르는 느낌이 들잖아요. 얘는 스킨케어 같은 비비 크림이에요. 그래서 파데 프리 중에서 진짜 리얼 파데 프리를 얘기하려면 이 제품을 놓고서 파데 프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이걸 써보고 나서 느꼈어요. 와, 나 지금까지 약간 가짜 파데 프리를 하고 있었구나. 너무 격하게 느껴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 찐 파데 프리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에센셜 비비 완전 추천해요. 단점이라고 해보자면 확실히 파데 프리다 보니까 커버력 면에서는 완벽하진 않다. 그건 맞죠. 파데 프리 자체가 피부에 톤 보정, 결 보정을 해주는 역할이다 보니까 그 점에서는 만족스럽지만 약간의 커버력을 원한다면 이 점은 잠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음으로는요. VT 리드샷입니다. 잠깐 지겹다고요? 언니 스킵할게요. 멈춰주세요. 여러분 손가락 멈춰. 여러분 제가 VT 리드샷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단 한 번 협찬 광고도 없이 정말 리얼 지금 역살짝 잡고 영업하는 중인데 제가 100, 300, 700을 그동안 영상에서 소개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상이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요즘에 다이소에서 VT 리드샷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다이소 제품까지도 같이 비교하면서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자, 너무나도 지겹게 소개했었던 VT 리드샷 100, 300, 700이랑 요즘에 진짜 핫하디 핫한 다이소의 리드샷 가격적으로 비교해보면 다이소 리드샷이 훨씬 더 저렴하긴 하거든요. 그럼 굳이 이 제품을 본품 주고 살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안에 있는 주요 성분의 마이크로 리드는 똑같대요. 그거는 똑같지만 배합하는 과정에서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도 그거 봐서 바로 이해가 됐거든요. 이 다이소의 리드샷 제품을 써보고 괜찮았던 분들이라면 본품으로 바로 넘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다이소 리드샷을 써보려고 다이소 진짜 많이 찾아다녔는데 다이소마다 전체 품절이라서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랑이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성공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이소 제품을 써보시고 그거 경험해보시고 넘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VT 리드샷에 50이 나왔어요. 너무 좋아. 어떻게? 이렇게 완전 초초초 민감성 혹은 완전 피부에 여드름이라서 고민이신 분들 화농성이 고민이신 분들은요. 50 써주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 50은요. 아침에 써도 괜찮아요. 50은 아침에 다 써주고 저녁에 100, 300, 700 꿀조합으로 써도 되고요.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린 저희의 꿀조합이 있는데 저는 피부가 진짜 예민해서 아직까지도 700 써주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혹은 가끔 예민할 때 300 써주기 조금 겁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50을 얼굴 전체에다가 깔아주고 포인트로 나비존 있죠. 모공 신경 쓰이는 곳 얼퉁불퉁 피부결 신경 쓰이는 곳에만 300이랑 700을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는 완전 싹 가능. 그래서 물랑이 분들 중에서도 나는 약간 스팟 부위가 고민이야. 나는 약간 모공만 채워주고 싶은데 300, 700까지 써보고 싶은데 700 얼굴에 전체 발을 자신 없어라고 한다면 50이 들어오면 됩니다. 이 50이 같이 들어오면서 50과 300 완전 싹 파서블. 50과 700 미쳤어요. 그래서 저 700 항상 욕심내고 있었는데 못 썼거든요. 이제 쓸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특히나 이 700은요. 이제 영업하자면 피부 재생할 때 진짜 좋아요. 그래서 물랑이 분들 중에서 진짜 VT 너무 궁금했는데 진짜 나는 완전 초초초초초초! 핵민간성이라고 하는 분들은 50부터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신제품을 또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진짜 나는 숨은 꿀템 발견하는 게 나의 행복이고 나의 삶의 낙이야. 물랑이 분들 제가 얼마 전에 재생크림 리뷰할 때 제나벨 제품을 소개하면서 그 안에 PDRN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PDRN이 피부과에서 시술을 하는 연어 주사 성분이라서 피부과에서 정말 핫한 성분인데 화장품으로는 많이 쓰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PDRN이라는 성분을 찾아봤을 때 이게 뭐 세상 밖에 많이 나온 화장품도 없어가지고 PDRN은 재생크림밖에 없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 약간 힘들렸나 봐. 이게 무슨 일이야. VT 리드샷에 PDRN 에센스가 나왔어요. 내가 써봤었던 에센스 중에서는 끝판왕을 본 느낌이에요. VT 리드샷이랑 재생 에센스랑 같이 쓰면 다음날 피부가 진짜 광이 차르르 돌면서 이거는 그냥 경험해봐야 돼. 이건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세계를 경험한 느낌? 제가 VT 리드샷도 처음 써보자마자 막 개 좋아요. 미쳤어요. 너무 좋아요. 이건 약간 띵작을 발견한 느낌이야. 나 지금 약간 프로포 짤 뻔했자라고 했는데 재생 에센스 너무 괜찮아요. 처음에 사용해보면 연유 같은 느낌이거든요. 어느 순간 피부에 흡수되면 광채가 차르르 돌면서 피부에 투명하게 올라가요. 이건 진짜 호불호 단점을 찾아볼래요.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써본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재생 에센스 쪽에서는 진짜 탑 티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꼭 써보고 꼭 리드샷이랑 같이 썼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기까지만 할게요. 진짜 여기서 더 영업하면 이 언니 지금 광고하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진짜 다 구매가지고 진짜 리얼 영업하는 제품인데 사실 VT 안에서 제가 리드샷이 너무 좋다 보니까 리드샷 외에 거의 전 제품을 다 쓸어 담을 정도로 정말 많이 구매를 했거든요. 그중에서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내가 써보고서 딱 느낌표 온 것만 제가 영상에서 소개를 하기 때문에 진짜 전 제품을 거의 다 써보고서 물랑이 분들한테 소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진짜 이 PDR에는 미쳤어. 그러니까 꼭 써봤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약간 재생 에센스로 소개를 해봤고요. 물랑이 분들 여드름 짜면 여드름에 상처가 생기잖아요. 이 상처 색소침착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회복시켜주는 저의 꿀템은요. 네 맞아요. 나체 센텔라스카 연고 일랑일랑인데 여러분 나체 센텔라스카 연고 일랑일랑을 제가 2018년도부터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소개를 했을 때 피부에 여드름 흔적과 트러블 자국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때 제가 국내에 있었던 제품들을 다 구매해가지고 비교 리뷰를 해보다가 나체 센텔라스카 연고가 제일 만족스럽고 사용감도 좋았고 마무리감이나 끈적임도 없으면서 효과가 너무 빨리 나타나서 제가 그 제품을 원픽 탑티어 제품으로 꼽았었거든요. 근데 그 제품 외에 제가 나체 제품을 그동안 내가 이름 걸고 추천할 만한 제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체 센텔라스카 연고 외에는 저는 뭐 어떠한 제품도 소개할 생각이 없었어요. 라고 했었는데 6년 만에 미친놈이 등장을 했습니다. 나체 센텔라 스트러블 케어 크림 저는 애칭을 딱 정할 수 있어요. 붉은기 재생 크림이요. 나체 센텔라스카 연고랑 같이 쓰는 느낌인데 센텔라스카 연고는 약간 스팟 부위로 써주잖아요. 사실 쓰다 보면 얼굴 전체에 쓰고 싶거든요. 그럴 때 이거 재생 크림 쓰면 돼요. 6년 만에 드디어 해냈다 나츠. 진짜 기특하다 나츠. 너무나도 칭찬한다 나츠. 이 트러블 케어 크림이 안에 병풀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진정이 일단 좋기는 한데 저는 너무나도 만족스러웠던 게 붉은기 효과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물랑이 분들 중에서 막 열감 올라오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랑이 분들 여기까지 이달의 아랑텔 저희가 또 각 잡고 영업하는 제품들을 소개를 해봤는데요. 뭐 가방뿐만 아니라 디바이스 그리고 화장품까지도 다양하게 소개를 해봤으니까 물랑이 분들 써보시고 나중에 후기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 달에 광고 없는 이달의 아랑템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끝!